오늘 어떤 간증 4334 설교를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축도와 충북기도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장차오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바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어떤 간증 4334 설교를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범사의 이 나라의 민족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주여다. 또 문제가 있으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사리 예수님을 명하느니 지금 문제가 있어서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주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퍼포스 좀 쏟아서 다 이 시간에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믿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은 성도들마다 주님 다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한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부사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고부갈등이 해결될지어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동산 매매가 해결될지어다. 부동산 임대가 해결될지어다. 재판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고부갈등이 해결될지어다. 층간소음이 해결될지어다. 또한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어다. 아파트 소음의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녀 사이가 회복될 죄다 모녀 사이가 회복될 죄다 자녀의 결혼 문제가 해결될 죄다 모자 사이가 회복될 죄다 모든 문제의 문제마다 믿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손 얹은 자마다 지금 이 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죄다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의 문제마다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결혼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의 결혼 문제로 나한테 부탁하신 그 부모님 그 아드님이 곧 결혼할 것 같아요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의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마다 주님 피분서로 안수하여서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날 죄다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압병이 떠나갈 죄다 폐암이 떠나갈 죄다 폐암이 치유될 죄다 간암이 치유될 죄다 간암이 치유될 죄다 대장암이 치유될 죄다 위암이 치유될 죄다 신장암이 치유될 죄다 쇠장암이 치유될 죄다 혈액암이 치유될 죄다 후두암이 치유될 죄다 뇌종양이 치유될 죄다 혈액암이 치유될 죄다 설암이 치유될 죄다 각종 압병마다 다 지금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죄다 자궁경부암이 치유될 죄다 난수암이 치유될 죄다 자궁경부암 환자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빛으로 임할 쩌다 나살에서 빛으로 임할 쩌다 자궁경부암 환자가 급속도로 지금 치유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자궁경부암 환자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믿음으로 서는 자마다 기적이 일어날 쩌다 고혈압 환자가 날 쩌다 당뇨 환자가 날 쩌다 통풍이 치유될 쩌다 각종 족저근막염이 치유될 쩌다 손목증후군이 치유될 쩌다 치매가 치유될 쩌다 각종 정신질환 치유될 쩌다 또한 군대 귀신이 떠나갈 쩌다 조상저축 귀신이 떠나갈 쩌다 목디쓰고 떠나갈 쩌다 루마체스 관절염이 떠나갈 때 허리디쓰고 떠나갈 쩌다 각종 질병마다 믿음으로 서는 자마다 지금 이 시간에 치유 역사가 일어날 쩌다 피부암 환자도 좋아지는 게 보입니다 피부암 환자 지금은 다양한 빛이 각자에게 고루사 쏟아지고 있어요 아주 놀라운 하나님 능력이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병에 치유한 분은 나의 어떤 간증 밑에다 답글 쓰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답글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 back-up 5번 6번 5번 5번 4번